현재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비슷하다고 하면 정말 수성구가 고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수성구 집값이 정말 미친 걸까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구 수성구 범허 4동의 경남타운 32평이 17억 7천5백만원의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정말 고평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경남타운 같은 경우는 후분양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포스코 더샵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아이파크와 포스코 더샵이 경쟁이 붙었는데 조합원분들이 69%가 포스코 더샵을 지지를 해서 압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중간에 4층 높이에 구름 사다리를 설치를 해서 소통이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형대는 30평대, 40평대, 50평대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남타운의 17억 7천5백만원, 평당가 5천3백만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의 아파트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서울의 금천구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때 경남타운의 가격이 8억 6천만원 정도였고 금천구의 남서울 힐스테이트의 가격이 8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수성구가 서울의 금천구와 가격이 비슷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1년 현재에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서울의 영등포구, 서대문구, 중구와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지 순서는 부동산 지인에서 평균 평당가별로 구별 순위를 배열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금천구와 비슷했는데 현재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비슷하다고 하면 정말 수성구가 고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격으로만 보는 정량적인 평가인데요. 그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는 특색이 있기 때문인데요. 수성구 범호 4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범호 4동을 몇 번이나 가봤지만 이곳은 학군, 상권, 자연환경 등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학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선호하는 경동초등학교를 보낼 수가 있고 경신중, 경신고등학교 등 대구에서 정말 최고의 학군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가도 정말 잘 되었습니다. 학원가는 정말 전국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비롯해서 많은 학원가들이 밀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꼭 수성구에 살지 않더라도 멀리 살아도 아이들의 학원을 수성구에 보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면 수성구 학원가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2호선 라인들의 아파트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수성구, 특히 범호 4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은 부동산 하락기가 오더라도 하반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입지에 요즘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빌리브 범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넘는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좋은 입지에 계속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수성구의 분위기는 과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본 뉴스에서 이런 수성구의 재건축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의 과밀 문제였는데요. 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반이 34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에 아이들을 충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주변에 새로 학교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성구의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성구의 가격이 17억 7천 5백만 원, 평당가 5천 3백만 원이라는 것이 정말 고평가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가격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고평가로 충분히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정말 이해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도시를 이루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이 부동산을 정말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성구의 가격이 여기서 더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를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